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해봉이에요 미나리님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모찌 영상 되게 많이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과일 모찌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딸기를 먹어보겠습니다 딸기 스트로베리 딸기 스트로베리 모찌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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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프 모찌 그린 그레이프 모찌 그레이프 니퍼드 음 음 그리고 다음은 아주 큰 사이즈 한라봉 오렌지와 비슷한 다음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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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게 약간 질섭이네요 진짜 맛있게 먹는 건.. 진짜 맛있어 지금 뱃뱃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뱃뱃 한라봉 굿 다음은 스트로베리 딸기 한국어로 딸기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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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베리베리 스윗 매우매우 달다 ВО요 스트로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또 스트로베리베리 바삭바삭 아휴 바삭바삭 음~~ 아임동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